또보기가 영보기한테 자꾸 까불어요 오빠 그만 물어. 또보기 너 자꾸 먼저 시비건다. 너 더 커지면 큰일나겠어. 그만해 이것들아. 어? 떠벅이 너 영복이한테 상대도 안되면서 자꾸 까부냐? 영복아 달토보다 안 세우네? 그.. 그래도? 맘대로 에라 아니네 발톱 안 세웠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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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거 얘들아 얘네 좋아하는 이거 영복이다 그렇지 그만해 그만해 얘네 얘들아 얘들아 그만해 떠벅이 그래 나와 영복이다 나와 그만해라 그만해 나와 나와 똥강아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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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뭐하는거냐 화장실에서 어 똥똥똥 그만해 그만해 어이 자식들 그만하랬지 어? 또복이 일로와 영복이도 뭔가 longest년은 절갈떨 동시에 눈이 계쥐 principal 똥똥똥똥 똥똥똥똥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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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